무슨 경위니? 태진이를 구해줬대요. 앞으로는 파트너 걱정 안 하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얘네들 진짜 좋은 인연이라고 했잖아요. 이게 벌써 몇 번째예요? 진 회장님을 직접 만나고 싶은데. 지금부터 차태진 철저하게 감시해. 쩐박이 그럼 너 속 좀 타겠어. 물 죽어요 저 진영이니. 저 누군지 알아보시겠어요? 의사님이 왜 간병을 해요? 니가 누구보다 잘할 텐데. 보라 무슨 일 있었어? 얼마 전에 아버님을 뵌 것 같은데 그날부터 보라가 좀 이상해서요. 나 너무 미안해. 함께한 추억들